럭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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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 럭 럭 럭 최선이 최선이 시작하시죠 선생님 럭땡이 어떤 노래인지 각자 생각하는 거 하나씩 제가 한번 얘기하면 될까요? 그래요 럭땡 럭땡은 이제 인석하면 어떤 단어죠? 인석하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럭땡이라는 단어는 약간 자신감을 표현 표출하는 약간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파이팅이랑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그치? 우리는 신나는 우리의 무대를 할 거다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 자신감 다른 주변의 시선은 신경쓰지 않고 우리만의 신나는 것을 만들어 나가겠죠 럭땡이 가사를 한번 보니까 세상의 많은 부정들에 대한 그런 돌진이 아닌가 넌 할 수 없다 네 그런 너는 그래서 넌 할 수 없다는 말을 누가 너희가 가지고 있어? 여태 살려서?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의 포부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죠 저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만의 이야기를 좀 보내는 것 같아요 그냥 나대로 갈 거다 누가 벌어도 생긴 않았어요 그냥 우리 스타일대로 갈 거다 우리 차례다 마이크 넌가 그런 느낌 거의 비슷하네 근데 이제 단어를 그냥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럭땡 멋있는 거 한다는 거죠 오 약간 이게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멋있는 거 하자 멋있는 거 저 지금 한번 불러볼게요 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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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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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TR 요 뒤에 홍건이 금준년 김일성입니다 오늘의 녹음도 활기차게 화이팅! 미안한데? 오케이 잘했어요 워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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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때 워커페이 앤 워커페이 또 한 번 전 질러 고어 스테이지 오 연습이 굉장히 있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우 질러 질러가 너무 길었니? 문제다 하지 말라고 그냥 약간 샤우팅 느낌으로 질러 오우 나우 방금 잘 맞았다 방금 잘 맞았어 예 여러 사람이 부르기 위해서요 네 야 너 헤이 픽스에다 자랐냐? 어 손 들고 다 잘 맞았다 제작 여기 들이다마는데요 속 걱정이야 왜 이렇게 갑자기 이거에 집중하니까 자정을 내려놓았네 세상에 맞서봐 like that 타이밍을 맞춰서 원샷 쏟고 쳐다 머리 위로 높게 Get it low, go now, 미쳐다 화이팅 브릿지 중에서도 아예 고음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결국 해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너무 진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제 오늘 걱정은 끝났어요 걱정 없을 땐 여러분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쵸? 일단 벌스 다시 연습하고 녹음하고 올게요 바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준비는 다 되셨나요? 준비는 다 됐습니다 오늘은 랩핑 레코딩 현장이고요 지금 다 같이 룰 파트를 하고 이제 게임 파트를 하고 있는데 여러 주년인가 고음 부분을 끝내고 지금 민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직 하지 않았고요 저는 이제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30분 안에 나오지 않을까 가사 말대로 계속 doing all day 하겠습니다 혹시 두 번째 줄에 느껴지는 이 거동으로 갈까요? 느껴지는 이 거동 rock them all로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티 나게 다 내려갔다 올라오면 되나요? 네 rock them all 이렇게요 네 알겠습니다 몇 번 더 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원곡 한 번만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드라마 드라마 데모 버전에 있는 탑 라인 말고 다른 걸로도 제가 하나 써왔는데 그것도 한번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녹음을 마치고 왔는데요. 랩 부분을 제가 한번 작사를 해봤는데요. 다행히도 제가 쓴 부분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그 부분이 들어갔어요. 원래 데모 버전이랑 다르게 조금 제 느낌대로 담아봤는데 그 부분을 그래도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요. 뭔가 오늘은 조금 순탄하게 녹음이 잘 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비하인드. 처음 녹음하는 거니까 예찬 군이 예찬이 꼭 시켜주고 싶은 마음에 연습도 손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파트가 제가 이겨낸 거예요. 근데 권희한테 가서 예찬 군이 손도 안 대는데 하고 있더라고요. 뭐라 했는데.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주현이가 예찬이를 불러서 어떤 파트 하고 싶냐 했는데 이제 예찬이가 If you are can not survive 거기 하고 싶다고 했다. 근데 이제 주현이가 알겠다. 그래서 자기는 연습도 안 했는데 이제 예찬이는 준현이 형은 연습도 안 했는데 거기 준현이 형 파트가 됐다고 서운하도록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연습을 안 한 게 널 죽이로 했으니까 지도 안 돌아보고 난 그냥 갈 거야. 그래서 보컬 레슨 하는 거 듣는데 그 파트를 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널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고 이 정도로 생각해주시는 분하고 살짝 감동받고 있어요. 딱 진짜 둘까? 그것만 형이가 앞뒤를 제가 가지고 딱 이것만 썩 빼놓고 사실상에다 조금 아쉽더라고요. 네, 갈게요. 네. 불안한 세상이 잡대 I break it down 백머리 고고 천머리 고 Do it all day 저 확대가 조금 더 넘겨져서 불안한 세상이 잡대 I break it down 불안한 세상이 잡대 불안한 세상이 잡대 I break it down 백머리 고고 천머리 고 Do it all day 불안한 세상이 불안한 세상이 잡대 불안한 세상이 잡대 불안 내도 해봐. 해쇠가 자꾸 맞물려서 씹히는 것 같아서 불안해쇠 불안한 세상이 잡대 불안한 세상이 잡대 불안한 세상이 잡대 새 발음을 또 찍어 불안한 세상이 잡대 어, 그렇지 저 여기 앞부분 한 번만 그냥 다시 해봐도 될까요? 계속 한.. 몇 번 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불안한 세상이 잡대 I break it down 백 예스 너무 착하게 나왔는데 저 혹시 앞에 딱 두 번만 더 해봐도 될까요? 진짜 딱 두 번만 해보겠습니다. 네 네 불안한 세상이 잡대 불안한 세상이 잡대 I break it down 괜찮나요? 응, 괜찮습니다 네 네 네 워워워 불러 지금 저요 질주 원앤아 투 투 투 yeah we go 원앤아 투 네 워워워 불러 지금 저요 질주 원앤아 투 투 yeah we go 원앤아 투 네 투 yeah we go 네 지우주 원앤아 투 투 yeah we go 워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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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지금 저요 질주 원앤아 투 투 yeah we go 좋은데요? 괜찮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파트를 마치고 나왔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약간 플로우가 바뀌게 된 부분이 있어서 살짝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끝낸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갑자기 워워워 지금 저요 질주 원앤아 투 투 yeah we go 또 하게 됐는데 아 잘했나 싶기도 하고 나오니까 근데 잘했다고 해주셔가지고 다양한 피드백이 있었어가지고 조금 더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멤버들도 열심히 무사히 멋지게 녹음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예찬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고마워 틀어서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너무 좋아 이제 내게 넘겨 마이게 둔 말하지 않아 보여줄게 둔 말하지 않아 보여줄게 보여줄게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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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좀 찍어야 되는 건가요? 네 네 네 네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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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생된 마인드림 맞춰서 원샷 맞춰서 원샷 맞춰서 원샷 네 고생하셨습니다 녹음이 끝났는데 표시가 너무 와서 너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많이 좋아해 주시면 좋겠어요 멋있게 부르라고 했고요 조금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걸어 다닌다고 생각하면서 불렀어요 어때요? 이렇게 느껴져요? 느껴지죠? 마이크에 제 목소리가 어떻게 담기는지 제대로 안 것 같아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전 옷 갈 일 해야 돼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